엄마와 할머니를 위해서 윤티아씨가 오늘 부를 곡은 김용임의 열두 줄 가슴을 뜯는 가야금 소리 달빛이는 가야금 소리 한 줄을 둥기면 흰 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을 둥기면 술을 마시 찰로 난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오와 둥둥 내 사랑아 열두 줄 가야금 배 신의 그 사연 어느 누가 달래 줄이여 가슴을 뜯는 가야금 소리 가슴을 뜯는 가야금 소리 구곡간장에 타는 소리 한 줄을 둥기면 흰 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을 둥기면 술을 마시 찰로 난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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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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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아 오와 둥둥 내 사랑아 열두 줄 가야금 배 열두 줄 가야금 배 신의 그 사연 어느 누가 달래 줄이여 네 할머니를 위하여 해야 하는 알아듣지 애매